안녕하세요 생명과학의 예술을 함께 할 여러분들의 콕스 한용철입니다 이제 2026 생명과학 개념 강좌의 OT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생명과학 같은 경우에는 가장 중요한 특징이 뭐냐면 여러분들이 선택을 잘 하셨다는 말씀을 드리는 건데 일단 의문사를 당할 일이 거의 없어요 강상 유형이 나오던 유형이 나와 몇 년간 유형이 변화가 없다 다소 가끔씩 새로운 자료들이 나오지만 그것도 기존의 자료에서 변형된 것들이기 때문에 걱정을 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생명과학을 선택하신 분들은 잘 선택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고 대신에 만만하게 봐서는 안 됩니다 2등급까지는 쉽게 도달하는 과목일 수 있지만 1등급은 다른 과목과 마찬가지로 어느 정도의 시간과 어느 정도의 노력이 필요한 과목이에요 그런 점들은 여러분들이 숙지하고 들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올해 교제의 컨셉은 다이아몬드입니다 다이아몬드는 원석일 때는 볼품이 없어 보이지만 실제 끊임없이 반복하여 다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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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리고 노력을 하다 보면 멋진 찬란한 다이아몬드가 만들어지죠 그래서 올해 여러분들의 수험생활이 시작은 미미하다고 느낄 수도 있겠지만 불안하고 초조하고 조바심 나고 그런 느낌이 들 수도 있겠지만 결국 수능 날에는 멋진 다이아몬드처럼 수능 대박을 이루시기를 바란다는 기원으로 제가 열심히 돕고 하겠다는 마음으로 컨셉을 잡아봤어요 바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연간 커리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저의 커리는 수능 기초에서부터 모의고사 커리까지 다양하게 있고요 그 중에서 개념 강자로 12월에 개강하는 게 철두철미 개념 완성입니다 개념 강자는 모든 수험생들이 들었으면 하는 바람으로 제작을 해봤고요 교재나 또는 강의 구성 자체가 군더더디가 없고 실제 시험장에서 필요한 내용들만 깔끔하게 정리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좀 더 스피드 있게 개념 강자 임에도 불구하고 좀 편하게 들을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사실 한 해의 커리 중에서 강좌 중에 개념 강의가 가장 커리 중에서 강의가 길잖아요 그런 측면을 감안해서 한 강의 시간이라든지 또는 단언 단언 간의 연계라든지 또는 전반적인 강의 구성에서 불필요한 것들은 싹 걷어내고 꼭 필요한 내용들만 여러분들에게 전달할 수 있도록 준비를 해봤습니다 교재는 실제 이미지로는 저게 뭐야? 라고 느낄 수도 있겠지만 실제 실물은 꽤 괜찮아요 여기에 효과도 들어가고 다이아몬드 원석이 멋진 다이아몬드로 그래서 실제 교재를 받아오면 어? 뭐 기대했던 것보다 꽤 괜찮은데? 뭐 이런 느낌을 받을 수 있을 겁니다 한 권의 교재로 총 3개의 파트를 우리는 한꺼번에 정리를 해보는 건데 개념, 그리고 개념 적용, 그리고 한 해 동안 사용하게 될 스킬과 논리를 깔끔하게 정리를 합니다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생명과학은 유형이 거의 변화가 없어요 음사를 당할 일도 거의 없고요 그러다 보니까 개념 단계에서부터도 충분히 개념 뿐만 아니라 한 해 동안 사용할 문제풀이 방법 즉 스킬과 논리 저는 이걸 철철 로지라고 해요 한종철의 문제풀이 방법이라고 해서 그거를 개념 단계에서 한꺼번에 정리를 해드립니다 그래서 그거를 갖고 개념 위에는 계속 여러분들이 반복하고 반복하고 다듬고 다듬고 개념 이후의 커리에서는 저와 함께 계속해서 반복하면서 다듬으면서 풀이의 완결성이라든지 풀이의 간결성이라든지 풀이의 속도라든지 이런 것들을 계속 훈련한다고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교과서 기출 EBS 사료를 철저하게 분석을 했고요 더불어서 막전이 근육 유전이라고 하는 핵심 문항에 대해서는 철철 로직이라고 하는 스킬 논리 파트에 별도로 함께 훈련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개념 강좌 이후에 진행되는 모든 커리에서는 개념 때 사용했었던 스킬과 논리 이런 부분들이 그대로 계속 재사용이 됩니다 새로운 것들이 거의 도입되지 않아요 그런 측면에서 여러분들이 철철 개념 강의를 통해서 한 해 우리가 공부하게 될 모든 요소 그 뼈대 또는 기초를 완벽하게 다진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여기서 이제 기초라고 해서 쉬운 거 매우 초보적인 거 이런 걸 생각하시면 안 되고요 중요한 것들이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교재의 특징으로 들어가서 결국 시험이라고 하는 것은 평가원에서 내는 것이기 때문에 평가원에서 수능 시험을 어떻게 낼 것이냐라고 하는 교육과정에서의 성취 기준을 인지한 상태에서 수업을 듣고 공부하고 문제를 푸는 게 중요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관점에서 대단원별로 성취 기준을 수록했고 저는 이제 이 가을 강의 중에 계속해서 여러분들한테 말씀을 드릴 거예요 그래야 이제 불필요한 부분들을 좀 덜어낼 수가 있거든 이제 내신 공부를 하다가 수능 공부로 넘어오게 되면 가끔씩 내신 때는 이것까지 했었는데 수능에는 이걸 왜 안 하나요? 이런 의문을 갖는 경우가 있는데 뭐 그런 부분들을 덜어내고 덜어낸다고 했을 때 의구심을 들지 않도록 이 성취 기준을 여러분들한테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이론 편에서는 크게 기본 개념, 필수 개념 구분해서 말씀드릴 거예요 기본 개념이라고 하는 것은 문제를 이해하거나 주변 개념들을 또는 파악하는 데 도움이 되는 뭐 매우 초보적인 개념일 수가 있겠죠 근데 실제 시험장에서 우리가 정답을 찬 데 필요한 필수 개념들은 거의 정해져 있거든 그래서 기본 개념은 필수 개념을 위해 존재하는 것이다 근데 그 경계를 잘 잡아줘야 불필요한 암기를 줄일 수가 있거든요 더불어서 사이드에는 다양한 개념의 확장성을 돕기 위한 자료 또는 정리들이 주어지고요 그리고 이러한 개념들이 바로바로 적용이 되는지 이해가 됐는지를 확인하기에 이론 파트에도 탐구 예제가 자체적으로 제작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철철로직으로 들어가게 되면 철철로직은 뭐냐? 한종철의 철입니다 한종철이 막전이 근육 유전 파트에서 여러분들의 이렇게 문제를 읽으시고 문제의 시작을 이렇게 잡고 그리고 전체적인 자료의 해석과 더불어 문제풀이 루틴을 이런 식으로 잡았으면 좋겠다 즉 문제 읽는 방법과 문제풀이의 시작점의 문풀 루틴 이거를 잡아드리는 게 철철로직이에요 그래서 철철로직 수업을 듣다 오면 크게 반응이 두 가지입니다 너무나 당연한 얘기 아니야? 두 번째는 와 놀랍다 정말 문제풀이를 이걸로 잘 되네 두 가지 반응이에요 두 가지 반응 다 맞는 반응인 겁니다 너무나 자연스럽고 너무나 당연한 얘기들을 우리는 문제풀이에서 쓰는 게 좋겠죠 매우 독특하고 너무 비약적이고 이해하기 힘든 그런 풀이는 실제 시험장의 수험생들이 거의 쓰지 못해요 그런 측면에서 저는 수험생의 눈높이에서 자연스러운 풀이가 나올 수 있도록 문제풀이 방법을 여러분들한테 제안하고 싶은 거예요 근데 다소 공부량이 부족한 친구들은 이것조차 안 되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까지도 세심하게 준비를 해봤어요 그래서 철철로직 들어가게 되면 막전의 근육 유전 파트에서는 개념에서 했던 것 중에서 실제 문제풀이에 필요한 필수 개념들을 다시 한번 예비학습 측면에서 정리를 해드리고 그 다음에 문제 읽는 과정에서 시작점은 자료에서 시작점은 그리고 이 자료를 통해서 우리가 전체적인 문제풀이를 어떻게 잡아가면 되는 것인지에 대한 전반적인 내용들을 단계별로 체계적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것을 통해서 바로 기출문제로 넘어가기가 쉽지 않을 수 있어요 괴리감이 항상 있거든 그런 측면에서 자체 제작한 탐구 예제로 진검단위 문제를 이용해서 그 괴리감을 좁혀주는 그런 과정이 있습니다 단순히 탐구 예제라고 해서 예제하면 좀 쉽다는 느낌 있잖아요 그런 게 아니에요 예제는 쉬운 문제가 아니라 이 단계에서 이 단계로 넘어갈 때 필요한 꼭 알아야 될 요소 정말 이거 이해했어? 정말 이거 제대로 파악을 했어? 라는 걸 점검하는 문제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 단계는 당연히 최신 경향의 대표 기출문제를 풀어봐야 되겠죠 그러면서 적용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학습 효과를 극대화시키기 위해서 부교제들이 있는데 개념서와 함께 받으시는 부교제는 필기노트예요 대부분의 강사분들이 필기노트는 한 건인 경우가 맞는데 저는 필기노트가 두 건입니다 이론편 한 건과 철철 로직편 한 건 당연히 필기노트의 역할은 여러분들의 시간적, 공간적 효율성을 극대화시키기 위해서 준비한 거예요 그래서 제가 강의 중에 말했던 것들 그리고 또 강의 중에 판서를 했던 것들 이 내용들이 철철 로직편이든 이론편이든 다 수록이 되어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강의를 수강할 때 책상에 수강할 수도 있고 아니면 이동 중에 수강할 수도 있고 또는 혼자 이걸 다시 볼 수도 있을 텐데 그런 걸 잘 연상할 수 있도록 수록을 싱크율 높게끔 준비를 해봤고요 그 다음 이론에 대한 설명을 좀 더 시각화했어요 그래서 글보다는 그림 또는 모십도가 보기 편하고 각인효과가 좋기 때문에 그런 점들이 신경을 썼고 자연스럽게 짜투리 시간을 활용해서 여러분들이 활용하는 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더불어서 이거는 선택구매인데 기출문제집입니다 한종철의 기출문제집을 MDGC라고 해요 MDGC 모듬 기출에서 추가하고자 하는 것은 바로 뭐냐 바로 기출문제를 체계적이고 빠른 학습 특히 빠른 학습의 주안점을 뒀습니다 시중에도 기출문제집이 있죠 그리고 한종철의 기출문제집 MDGC도 동일한 기출문제입니다 하지만 문제의 배열에 따라서 학습의 효과가 다르게 나타나고요 그리고 시중의 기출문제집과 한종철의 기출문제집은 문제의 수라든지 수록된 문제들이 차이가 있어요 최신 트렌드에 맞지 않는 건 굳이 여러분들이 애써서 풀 필요가 없거든 그런 부분들을 매년 걸러내거나 선별을 합니다 그래서 대략 문제는 1100여 문제 정도가 되고요 유전편과 비유전편은 나뉘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평가원 수능 같은 경우에는 11개년 교육청은 꼭 필요한 최근 개념만 수록을 했습니다 모든 문항이라기보다는 꼭 필요한 문항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어요 그리고 정답률이라든지 선지 선택률이라든지 그리고 해설에서 강점을 보이는데 특히 막전이 근육 유전 파트는 한종철 강사의 평소에 풀이 방식대로 해설지도 작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해하는 데 좀 더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여러분들이 스스로 공부를 한다 하더라도 어떤 문제들은 선별해서 강의를 듣고 싶을 수가 있어요 그 단원이 정해져 있습니다 3단원과 4단원 그리고 5단원의 생태계에서는 방연구 계산 파트예요 그래서 3, 4단원 문제들과 방연구 계산 문제들은 제가 전문항을 모두 해설을 해서 거의 완강된 상태로 1월 중에 업로드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빠르면 12월 중에 MDGC는 오픈이 될 수도 있으니까 미리미리 공지사항을 통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할게요 다시 말씀드리지만 MDC 모든 기출은 개념 강좌와 병행해서 가는 게 가장 좋아요 개념 끝나고 기출 문제 공부하고 그럴 시간적 여유가 여러분들 입장에서는 거의 없을 거예요 그리고 제가 이제 MDC 같은 경우에는 현장 과제물의 스케줄에 맞춰서 업로드를 해드립니다 인강 수상생들 참고하시라고 그래서 보는 저 보통 저는 MDC 기출 문제집을 어떤 수선 손님을 풀으라고 추천을 하냐면 평가원 기출을 먼저 풀고 그 다음에 교육청 기출을 풀어라 왜냐하면 이 두 개를 못 풀어내는 경우도 많거든요 그럼 우선 손님 이상 평가원을 먼저 푸는 게 좋겠죠 그 다음에 이제 캐치로직이라고 하는 부교제가 있는데 이거는 철철로직만을 선택적으로 학습을 하고자 했을 때 도움이 되는 교제입니다 개념 강좌를 듣고 철철로직 파트만 다시 한번 복습을 하고 싶은데 이미 답이 쓰여져 있고 필기가 많이 돼 있어서 좀 불편해 그랬을 때 철철로직만 발췌해서 만든 교제가 캐치로직이라는 교제예요 그래서 이 캐치로직은 개념서에 수록되어 있었던 철철로직을 발췌했다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그리고 철철로직 개념 완성에서 선택적으로 나는 타강사분의 수업을 듣다가 한종철 강사의 철철로직만 듣고 싶어 그러면 이제 개념서를 구입하는 게 좀 부담스러울 수 있잖아요 나는 이제 이론은 필요 없는데 그럴 때는 캐치로직이라고 하는 강좌와 교제를 구매하시면 철철로직만 선택적으로 학습을 하실 수가 있겠습니다 이제 교제이과 업로드를 말씀드릴게요 교제이과 업로드는 교제이과 개강은 12월 9일 월요일날 동시에 교제이과 개강이 진행됩니다 업로드는 비유전과 유전 나눠서 진행을 할 건데 비유전 파트는 12월 중에 제가 스튜디오 버전으로 촬영해서 올려드리도록 할 거고요 그 다음에 유전은 현장 강의가 이해도가 높기 때문에 현장 강의로 촬영을 진행할 건데 1월 6일부터 매주 월요일날 현장 버전으로 업로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최종 완강 예정일은 빠르면 3월 초에요 늦어도 3월 중순에는 완강이 될 예정입니다 참고해 주시고요 마지막으로 여러분들한테 제가 이제 항상 캐치프레이즈로 강의 끝날 때마다 말씀드리는 게 있습니다 수험생활에서 노력을 하지 않고 꾸준히 하지 않고 긍정적인 태도를 갖지 않고 체력관리하지 않아서는 쉽지 않습니다 그리고 실제 여러분들이 생명과학을 공부하면서 한 해 동안 좋은 일도 있고 나쁜 일도 있을 거예요 근데 좋은 일이라고 해서 항상 좋다고 볼 수도 없고 나쁜 일이 생겼다고 해서 그게 항상 나쁘다고 볼 수도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중간중간에 그런 일이 있을 때마다 실패했다는 마음보다는 약간의 시행착오야 이 시행착오는 내가 겪을 때마다 좀 더 단단해진다는 마음으로 긍정적으로 받아야 했으면 좋겠고 여러분들의 선택이 후회로 남지 않도록 최고의 효율을 낼 수 있도록 한종철 강사인 제가 여러분들의 돕는 자, 조력자로서 최선을 다해 끝까지 화이팅하면서 함께 가도록 하겠습니다 노력, 꾸준함, 긍정적인 태도 체력관리 잘 하시고 끊임없는 반복으로 올해 생명과학의 만점 그리고 1등급, 원하는 등급을 맞으시길 바랍니다 수능 대박, 화이팅!